아, 써야죠, 써야죠.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비추는 내 눈에 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내 사이에 서로 우리가 가이다 아, 비탱구가 아까 라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라이트처럼 들리더라고, 정말. 비출내는 무슨 우리 라이트? 뭐 이런 느낌인데? 비출내는 라이트? 그리고 까만 방이 있던데, 단어가. 까만 방. 뭐라고요? 방이야? 몰라, 까만 아니야? 방인지 밤인지 까만 거 있었어. 라이트를 비춘다고 하면 까만 밤이 맞겠지. 근데 나는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이렇게 듣긴 하는데. 나도! 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까만 밤이 말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가까이 다가 아니라 다아. 다아? 그래요? 더 가까이 다? 근데 영어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어가 뭘까? 저 사이에 들은 사람 아무도 없나? 들은 사람 없어요? 이거는 약간 비슷한 발음에 뭐가 있는 거지. 얘누리? 얘누리!! 얘누리! 얘누리가 영어였나? LED 라이트? LED 라이트! LED! LED! LEンニ small Light! 내 우리, 네. 네온? 네온 ourselves! 네온! 세럴나 미션? 네온? 네온 이 될지? 네온 라이트! 네온 라이트! 네온! 네온입니다! 네오리야! 자, 김도현 씨! 네오리가 네온이 될 수 있습니까? 네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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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 네온. 네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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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리. 저 김도현 씨가 한 연결 중에 제일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온, 의겠죠? 네온의 라이트? 왜냐하면 이거 네, 우리, 라이크라고 정확히 구분해놨기 때문에 분명 리가 의미가 있었을... 그쵸, 말하길 잘했죠. 오, 네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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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리. 오, 이거는 말이 되는데 가사가 딱 들리는데? 근데 영어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영어가 3개인데... 아니면 거기가 정말 피처링인가? 아, 피처링을 다시 넣습니까? 아, 이거만 말해줘요. 피처링 꾸며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거만 알려줘요. 아니, 근데 진짜 첫 번째 피처링 들었어요. 근데 확실해요.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피처링도 이율리로 말해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나도, 네온의 라이트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피처링 해주는 거야. 그린라이트인가 봐요, 그린라이트. 아, 저희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피처링으로 가요. 아, 피처링으로 갑니다. 한 줄에 다 넣어버려, 때려넣어. 확률은 5대5야. 5대5, 50%! 확률은 50%! 아, 그럼요, 그럼요. 쓸 수 있어요? 네? 아, 쓰는 거 까지, 요즘 쓰는 거는 제가 좀 끊어가지고. 끊었어? 피처링이야, 피처링이야, 피처링. 피처링은 어려워. 피처링은 어려워. 세 글자 넘어가면. 오, 정답 같아. 느낌 왔어. 빠르 되잖아, 지금. 어, 분명 좀, 분명 웃는 거 봐. 아니, 그게 아니라 꽁박 두 명이 레이한테 뭘 계속 얘기해. 아이고! 레이가 어떻게 해. 레이가 이래요. 또다. 왜 괴롭혀. 명동에서 계속 뭐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응.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우리가. 저렇게. 뭐 얘기했어요, 또? 아니, 그걸 왜, 레이 뭐라고 그랬는데? 동현이 형이 저기 밥 먹으러 갈 때 빨리 숟가락 숟가락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에 가르쳐줘. 빨리 숟가락 숟가락 줘야 된다고. 걔 빨리 갖다 주고. 그리고 꼭 약간 중간쯤에 뭐 그래. 처음에 이렇게 먹지 말고. 타이밍 푸고. 아니, 그건 미친 이야기야. 왜 애 뒤로 죽여. 뒤로 죽이는 건 아니여, 우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피 안 나게 눈치밥 안 먹는 거. 아니, 노하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 레이는 다 먹고 같이 설거지는 하려고 그러더라고. 오, 하지 마, 하지 마. 설거지. 레이, 괜찮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오케이? 내가 이제 4년 동안 살아있는 거야. 젓가락 놓는 거 우리 둘러와야 돼, 충분해. 자, 자, 유진이 형 준비됐나요? 네. 불러. 추우세요. 아무도 없는 까만 밤의 피처링은 네온의 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가까이 다. 이거 좋다. 피처링이 있으면 대박이야. 과연 대박의 대박이 터질지. 대박이죠. 결과합니다. 결과. 결과. 오픈. 무사히 뛰어가요. 정답이면. 정답이다. 보여주세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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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빠 5. 헐 5. 하하ая.